2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8분에 일본 규슈 후쿠오카연북사 앞바다에서 규모 4.3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월 15일에 일본 규슈 후쿠오카에서 심해에 사는 심해보거가 15,000마리 이상이 잡혔으며 심해보거가 일본 규슈 후쿠오카에 나타난 것도 처음이었고 그 숫자도 무려 15,000마리 이상이었습니다. 심해어가 나타난 지 이틀 후에 후쿠오카 북사 앞바다에서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한국 경남 거제와 김해 등에서 약한 진동이 느껴졌다며 28건의 지진 문의신고가 접수가 되었고 부산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이시가와 현 노토반도의 43번의 군발 지진이 대지진으로 연결되어 한국 동해안에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 또한 미리 생각하여 대비할 필요도 있을 수 있다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후쿠오카 북쪽 해역에서 2월 17일 규모 4.3의 강진보다 더욱 강력한 가령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 남해안에도 피해를 줄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강진의 경우에는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중국 일본의 지진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지진 분석 없이 한반도의 지진 분석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란 주변 지역과의 연쇄작용으로 작용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지진에 대한 분석은 한국의 지진 분석을 매일 하듯이 중국과 일본의 지진 역시 매일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3년 중국 스천성 지진으로 사망 실종자 수가 210여 명에 이르고 가혹은 1만 채 이상이 붕괴되어 1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후 하루 뒤에 한국 전남 신암먼 바다. 세상에서 규모 4.9와 2.4의 지진이 두 차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에서 최근 들어 강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지층 내부의 균형이 깨어져가고 있어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주장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이시가와 현 노토 지역의 43번의 지진을 언급하였듯이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이 동해안에 피해를 준 적도 있었고 앞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지질, 과학자들은 일본의 서해안에 위치한 활성단층대의 지진 공백역으로부터 언제라도 대규모 지진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서해안에 위치한 시가 원전이 피해를 입을 경우 동해 전역이 방사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